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차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일단은 구독자가 드디어 동영상을 되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 100만 구독자들에게 감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 구독자 1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댓글에다가 본인의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들을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무작위 추첨으로 한 분한테 서울에 사는 분 뭐 혹시 멀리 사시면 멀리서 오셔도 되는데 제가 미안할 것 같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면 밥도 사드릴게요 아무튼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이 뽑히신 분은 제 작업실로 오셔서 제가 하루 동안 원하시는 곡의 녹음을 받아들이고 믹싱하고 마스터링 작업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100명 돌파한 제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 이벤트고요 어쨌든 지금 돌파한 오늘의 기점으로써 다음 5일간 5일간 댓글 신청을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쨌든 채널 계속 구독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컨텐츠들 컨.. 컨텐츠들? 컨텐츠들 만드는 우리 노초까 영상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피스! 테이크 Daily